네,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보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아주 기쁩니다. 늘 수고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것은 역시 구원받는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항상 중요하고 긴박한 순간은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객선이 뒤집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되고 특별히 아이들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고 정말 답답한 것은 도저히 인간이 뭔가 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다 뒤집어져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장모님 한 분 어제 만났는데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생존자라도 나오기를 간절히 계속 기도해야 될 줄을 압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앉혀놓고 성찬을 하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떡을 간지사 축복하시고 라고 말하고 27절에 또 잔을 간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실 수가 있고 어떻게 감사기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기도 하고 또 축사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몸이 그렇게 찢어져야 되고 자신의 피가 그렇게 다 흘려져야 되는 그런 정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 몸이라고 말하는 비유하는 떡을 들고서 축복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자기의 몸에서 흘려 나오는 피와 같은 거라고 말하면서 잔을 들고 감사기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배도 점점 침몰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뒤집어져서 점점 물속으로 처박혀가는 것 같은 그런 운명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저의 무거운 짐에 의해서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면서 감사하실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익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떡과 이 피는 너희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크게 들여야 할 줄 압니다. 이 모든 고난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아픔들은 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정한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셨겠지만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매달린 것만 보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나 자신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이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선명하게 십자가에 이미 매달려서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가 처리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바로 너희를 위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바로 우리 많은 사람 너희를 위한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마시라 26절 27절 여러분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이 음성을 아주 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이게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 산의 진미가 있고 좋은 음식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나에게 도움과 의미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 역사의 한 순간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살을 찢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이 이 엄청난 사건이 받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고 영적으로 먹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고 우리의 결단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지식이 뛰어나도 일단 배가 기울어지면 배에서 어떻게든지 잘 탈출하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한 며칠 사이에 뼛속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늘 나는 비행기는 기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어요. MH370은 기장이 지금 어디로 끌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배에서도 선장의 역할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직 결과는 완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선장이 제대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배에 좌초의 원인을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가 일단 기울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위쪽으로 대표를 시키든지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했고 모든 승무원들이 그것을 잘 했으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매뉴얼을 잘 숙지해야 되고 생명을 보호받는 이 일에 대해서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선장과 거의 근무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크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생명이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땅의 복과 땅의 것을 우리가 갖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제대로 습득하고 이 땅 속에서 자체되어져 있는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우리 영원들이 구원 받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그걸 분명하게 이해시키고 그 매뉴얼을 분명하게 숙지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교사들이 특송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서 있는 교사들이 저와 더불어서 그런 일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기울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 어린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건져내야 되고 구원의 매뉴얼을 줘야 되고 확신을 줘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과 피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길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극도 불완전한 가운데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인생들이 영혼의 살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 뭐 페이스북에 우리 목사님들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한테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무슨 책을 읽었습니다. 6시간 걸쳐야 될 책을 4시간 만에 읽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책 소개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또 글을 올리면서 오카논 목사님이 읽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다고 하는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이제야 읽습니다. 3시간 만에 다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정신이 몽롱합니다. 그렇게 큰 감동이 마음속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 그 책을 통해서 영양분을 잔뜩 받은 겁니다. 영혼의 풍성함을 먹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먹은 겁니까? 음식만 먹어야 먹은 겁니까? 우리는 은혜를 먹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먹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 말은 뭡니까? 살과 피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내 영혼이 받아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십자가를 받아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나는 확실히 믿어요. 풍성한 도악의 인생이 됩니다. 아침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족함을 받은 사람은 하루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화가 목자 되신다는 말이 뭡니까? 여화가 목자 되신다는 말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퍼스트 스텝은 푸른 초장에 가서 먹고 잔잔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늦으면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을 가게 해서 저가 내 영혼을 먼저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소생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은혜를 먹고 그 말씀을 먹고 그 사랑을 먹고 실제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소생되어서 의의 길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축한 골짜기를 갈 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먹습니까? 받아 먹으라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그 은혜를 받아 먹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 라우디에게 교인들이 금방 변질됐습니다.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않습니다. 입에서 퇴내버리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니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니들 정말 가난한 자들이다. 니들 본다고 말하는데 니들 결코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하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게 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먹으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다 제목을 붙여요. 중심적 교제다. 신앙생활에 있는 게 뭡니까? 받아 먹으라 이걸 받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있습니까?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고 있고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영양실조인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는 별로 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귀에 큰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종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얼마나 강렬하게 살을 찢어서 주신다고 하시면서 떡을 그 앞에서 떼시고 붉은 포도주 잔을 즉 부으면서 너를 위해서 흘려주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정말 먹어야 되고 정말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 또 순간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시는 그 사랑을 먹고 마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저 암은 많이 안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29절에 그러나 너에게 이루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맛이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무 멋있는 말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여러분 오늘 나는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눈에 확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암울한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뒤집어져가는 세상에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아버지와 영원히 먹고 마시는 그날이 분명하게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이 보신 것을 여러분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주님의 것을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그것의 가시적인 모습으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하면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먹고 마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예식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이러한 삶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새것으로 아버지 상에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영원히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이런 거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이죠.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아침마다 순간마다 먹고 마시시고 성찬식 하면서 또 확인하시고 또 우리 주님처럼 성찬하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주님과 새것으로 영원히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시고 주님 오늘 살과 피로 주신 축복입니다. 그의 살과 피로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얼마나 그 약속이 진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확실하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